역시 더울 때는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죠. 이쪽에서 봤을 때는 커피라는 글자가 보이고요. 이쪽으로 봤을 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가 보이는 글자, 일루전 모델링입니다. 사실 한글은 받침 구조 때문에 일루전 모델링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받침이 없으면서 의미가 이어지는 두 단어를 찾아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근데 이 모양은 출력할 때도 조금은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서포터인데요. 아마 여기서 서포터 사용하는 팁들을 몇 가지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기 무너지기 때문에 서포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큐라에서 일본적으로 제공하는 서포터 생성 클릭해서요. 어디에나죠? 어디에나. 어디에나 일단 서포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로 확인해서 보면 이렇게 하늘색의 서포터가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서포터가 필요한 모델은 맞습니다만 근데 이 기능은 서포터를 좀 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포터가 뭐랄까요? H빔처럼 감싸버리니까 사실 이 서포터는 뺄 수 없는 형태의 서포터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원하는 부분에 서포터를 세워주는 방법 다른 하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에 서포터를 지워주는 방법입니다. 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모델을 선택을 했을 때 지금 커스텀 서포터랑 서포터 이레이저가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 여기 기능이 없는 분들은 큐라에서 여기 보면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가서 추가로 파일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뭐 영어로 서포트라고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커스텀 서포터 이레이저. 이제 서포터를 지우는 거고요. 여기는 서포터를 세우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저도 굉장히 잘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꼭 추천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기 커스텀 서포터는 내가 원하는 데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면 서포터를 세워줍니다. 이렇게 클릭. 근데 이 커스텀 서포터를 사용할 때는 기본 서포터 기능은 끄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로 보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에만 서포터가 생성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우기에는 조금 귀찮습니다. 자 서포터 생성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 기능에서 제공하는 걸로 만들어 주는데 대신 얘를 내가 원치 않는 부분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꽉 차진 서포터를 만들지 않게 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보면 여기 이 부분이죠. 여기를 서포터를 생기지 않게 할 겁니다. 보면 얘가 둥근 형상으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쪽 부분도 서포터가 없어도 잘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끝에 이 모서리 부분은 서포터가 있어야겠죠. 안 그러면 무너지겠죠. 그래서 여기 서포터를 안 생기게 할 건데요. 서포터 기능을 켜놓은 상태에서 모델 누르고요. 서포터를 세우지 않게 하는 설정입니다. 자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아 지금 이 모양 때문에 지금 네모가 생성이 됐는데 45도가 돌아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이 서포터의 생기는 모양을 크기를 바꾸거나 얘를 선택을 하면 얘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크기를 바꾸거나 할 수 있어요. 위치를 바꾸거나 할 수 있는데 지금 방향이 서로 안 맞거든요. 그럴 때는 얘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모델을 모델을 45도 회전시켜서 모양을 45도 회전을 시켜서 그 다음에 서포터를 제거해주는 거를 여기다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모가 반듯하게 생성이 됐죠. 자 그러면 이 네모가 이 전체적으로 서포터가 생성되지 않는 부분이 꽤 넓기 때문에요. 균일한 크기 조정은 풀어주고요. 얘를 이렇게 한쪽으로 키워주겠습니다. 음 그냥 치수를 넣는 게 더 빠를 것 같네요. 20 됐나요? x는 얘도 20 너무 큰데요. 15 이렇게 위치하고 방향을 위치를 잡아주고 자 그러면 요 부분에는 서포터를 만들지 마라고 이제 제가 명령을 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슬라이스를 해서 보면 짠 자 이렇게 아까와 다르게 아까 여기 안쪽에 서포터가 분명히 찾아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와 다르게 서포터가 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기 있는 서포터들 하늘색의 서포터들은 쉽게 제거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요 가운데에 꽉 차있는 서포트는 네 나중에 빼다가 어이구야 지금 요쪽 뒤쪽에도 연결이 돼 있네요. 그러면 뺄 수 없는 서포트네요. 얘도 역시나 그래서 이쪽도 서포트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서포터 지우기 여기다가 클릭 해서 세워주면 되죠. 얘를 다시 네모를 클릭해서 크기를 바꿔주겠습니다. 위치를 사용하지 않게 그러면 여기도 지금 서포터가 끊겼죠. 끊겨서 생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서포터가 잘생겼습니다. 얘도 톡톡톡 쉽게 제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하나 더 지금 여기도 보면 서포터가 의도치 않게 이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출력이 출력물, 출력물 사실 여기는 서포터가 없는 부분인데도 서포터가 생성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제거를 하다가 이제 출력물이 망가지거나 제거가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서포터를 사용할 때도 슬라이싱을 한 다음에 레이어 뷰를 좀 확인을 하면서 체크를 해줘야 서포터를 잘 제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서포터를 없애는 것도 분명히 좋은 방법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도 서포터를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모델 클릭하고 서포터에다가 하나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크기를 좀 조정을 해주는 거죠. 크기를 X는 한 8 Y는 10 그리고 Z는 20 여기 이제 서포터가 생성이 안되게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블록으로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너무 두꺼운 것 같으니까 좀 줄일게요. 이렇게 해서 서포터를 차단을 이용을 해서 기존에 사용이 되는 서포터 필요한 부분은 가져가고요. 제거를 생각을 해서 불필요하다 또는 아 이거는 없어도 되는데 라는 부분을 지워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서포터 제거도 좀 더 편해지고요. 그리고 서포터가 줄기 때문에 출력 시간이나 사용하는 재료도 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포터를 차단을 이용해 서포터 제거도 좀 더 편해집니다.